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며느리를 자기 마누라 혹은 첩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진짜 핵미친 그런 할배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며느리는 나의 첩인데 왜 복종을 안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영장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미친 시부 너무 소름돋아서 이젠 법으로 차단하려고 합니다 원제 임신 7개월차 며느리를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버린 시부 제가 평소 여기 들어와서 보기만 했지 글을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동안 당하면서 너무나 멍청하게 끝까지 참아온 미래는 제 자신에 대한 그런 뭐랄까 채찍질 그리고 좀 더 강한 마음을 갖고자 이렇게 용기내어 걸을려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임신 25주차 임산부이자 직장인이에요 결혼 준비 중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고 앞으로 우리 세 가족 예쁘게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결혼 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사 드리러 갈 때부터 시부가 그랬어요 너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은 무조건 와야 된다 우리는 원래 키를 두 개 받고 장가 보내려고 했어 등등등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데 솔직히 처음엔 자기 자식애가 되게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여겼고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래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순서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일이 먼저 적힌 것도 있고 또 뒤에 사진 증거사진 다 있어요 일단 봅시다 매일 두세 차례 전화를 하고 또 전화를 해주기를 강요했어요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혼자 쉬고 있는데 취미를 놔주겠다며 오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한의사 아니고요 침술 배운 적도 없어요 아 지가 허준이야 뭐야 참고로 이거 단톡방이었고 신랑이 아이고 아버지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 시부모랑 저희랑 이렇게 네 명만 있는 단톡이에요 그래도 너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여느 며느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father in 어쩌고 저쩌고 not father I got it 시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구글 돌려보니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미치겠다 이렇게 쓰고는 바로 단톡방을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다시 들어왔죠 시킨 건지는 뭔지 시모가 초대를 하더라고 근데 이게 신랑이 없으면 집에 오지 마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또 제가 그걸 시킨 거라며 엄청나게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얼마인지 미리 미리 보고 안했다고 전화로 오지게 역정을 했어요 참고로 시댁에서 받은 돈 3천만 원이고 저희 친정은 1억을 보탰는데 이때 연을 끊자는 신랑한테 알았다 돈 내놔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집을 내놓은 상태이며 집 나가면 돈 바로 줄 예정이에요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 전화가 걸려왔고 아니 너는 뭐냐 너희 신랑은 너를 데리러 가고 그러는데 너는 왜 안 가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임종 직전 오전 오후 혹은 밤중에 돌아가시면 뭐뭐를 타고 내려가라는 등 전화로 설계지를 해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당일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는데 아니 그딴 게 어딨어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나는 무조건 갈 거다 이랬더니 감히 자기 명령을 거부했다며 소리 지르고 대역정을 했어요 큰 며느리로서의 다짐을 작성해서 서신으로 제출하길 요구했고 제가 이걸 안 했더니 사돈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초대했으며 거기다가 저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습니다 미친가 신혼여행 중에 아침이었죠 다들 잘 주무셨나요? 라고 안보 인사를 했더니 바로 여기서 다들 다들 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예의 없다고 단톡에서 또 나가버리고 또 시모랑 시누이한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며느리 교육 똑바로 안 했다고 그리고 신혼여행이 끝나고 신랑이랑 저희 친정을 먼저 다녀왔는데요 도착한 당일에 자기한테 인사드리러 안 왔다며 또 건방지다고 역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결혼하고 시댁은 매주 두 번씩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미친 사건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신랑 그리고 저까지 모조리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결혼한 딸은 출가 외인인데 매번 이렇게 친정에 일러 바치는 꼴을 보니 자신은 절대 며느리나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쌩 난리를 치는데 결국 분노한 저희 아빠가 한번 제대로 엎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본인 생각이 짧았다며 신랑한테 사과라 문자를 보내더라고 그러나 이렇게 했음에도 차단이 안 풀리니까 이 영감은 더더욱 분노를 했고 특히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석고 대절하길 바랐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유서를 쓰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동 6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참고로 유서에는 신랑을 원망하지 마라 이런 내용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모든 사건으로 불안장애 판정을 받고 자궁 수축으로 인해 구급차에 3번이나 실내가는 일을 겪었어요 당연히 우울증 약을 먹어야겠지만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 하나만 해도 아기한테 안 좋을 게 뻔한데 여기서 약까지 삼킬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참는 중이고 신랑의 경우에는 초반에 회유를 했고 또 나중에는 분리를 했는데 그래도 안되니까 이젠 완전히 연을 끊자며 모든 조치를 다 취하는 중입니다 그러자 며칠 전 이젠 하다하다 본인 영정사진을 셀프로 제작해서 멀티 프로필로 설정 저랑 신랑이 보게 만들더라고요 전화는 이미 오래전에 차단을 했고 오늘은 카톡으로 또 난리를 치길래 모든 걸 다 차단했습니다 카톡까지 이제 뭐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답이 없는 건데 그간 참고 울고 한탄만 했던 정말 너무나 답답했던 제 자신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반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미친 일들에 대해서 정신적 그리고 법적인 대비를 단단히 하고자 하거든요 발라버릴 거야 사진 보시겠습니다 꽁꽁이 듣거라 니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되는 것을 나는 참으로 반갑게 맞이한다 아버지가 너에게서 받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다음 주내에 상신하기 바란다 앞으로 니가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 너의 그 마음가짐과 소원을 글로 담아보렴 뭐 잘 살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큰 며느리로서 우리 집안에서 시부모님을 비롯하여 모든 가족들에게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싶은지에 대한 너의 마음이 담긴 그런 금언이란다 앞으로 힘들 때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구나 잘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즐거운 주말 보내라 이걸 이제 쓰니 부모님한테 보낸 겁니다 꽁꽁이가 저희 집안 가풍에 대해 잘 따라올지 초심이 변하지는 않을지 매우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걱정이 없어요 이거 어쩔 겁니까 이 생애에서 두 사람들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또한 욕심이었습니다 상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언제 올 거냐 최고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며 왔을 텐데 이렇게 불효를 하려고 우리 집안에 온 건 아닐 텐데 말이지 모든 건 용기를 내는 거란다 네 용기에 달려있다고 용기를 내서 이번 주말 집으로 와라 나 이번 주말 기다린다 끝이다 댓글 1번 와 진짜 이런 미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을 잇지 못하겠네 만약 내 딸내미가 이런 거지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당장 쳐들어가 손잡고 저 미친 집고속에서 끌고 나왔을 거야 아니 그 이전에 저 인간부터 돌로 패 죽여버릴 거야 2번 정도는 좀 다르지만 저도 저런 집안을 경험해 봤는데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건데 100%야 심어도 공범입니다 3번 미친 와 이게 뭐냐 개무섭다 진짜 정신병원에 반드시 와야 할 사람들은 절대로 안 오고 그 주변 피해자들만 온다는 말이 정말이로군요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혼도 해야겠죠 4번 단순 가부장을 넘어 어떤 미친 광기도 느껴지네요 물론 그럴 일이야 절대로 없겠지만 단 두 사람 단 둘이 만나는 일은 절대 안됩니다 무조건 피하세요 위험하니까 특히 시부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빼고 보면 너무 위험해 뭐랄까 아내가 자기 뜻대로 안되면 바로 발작하고 미쳐버리는 그런 의처증이 걸린 사람 같달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글 읽으면서 이거는 가부장 심한 시부가 아니고 무슨 처벌들인 건가 그런 망상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 너무 무서워요 5번 아니 애초에 며느리가 혼자 있는데 한의사도 아닌 게 침을 놔준답시고 방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소름끼쳐 미친 거 아니야 6번 항상 그렇죠 꼭 알도 없는 것들이 그런 집안들이 가풍을 찾더라고 조상님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감대 머슴살이 하던 인간들이 주인성 물려받아가지고 족보도 사고 그러면서 가풍을 찾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오리지널 양반들은 며느리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그렇죠 곶간 열쇠를 줬지 7번 이건 그냥 늙은 정신병자가 밥 처먹고 할 짓이 없으니까 저러는 겁니다 정신과 진료가 필요해 아니 감금이 필요해 보입니다 완전히 미쳤네요 8번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에 풀어놓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아니 생판 남이 봐도 이럴 지경인데 이걸 직접 당하는 쓴이는 기분이 와 정말 소름끼친다 무서워요 9번 아니 자기 아비가 저런 지경인데 니 남편은 도대체 뭐하냐 그냥 갈라서라 진짜 이거 100% 진심으로 하는 충고야 회유를 했다고? 10번 진짜 그지 같은 게 바로 이거죠 저런 노친네들은 보통 본인 성질머리를 남한테 다 풀고 괴롭히고 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가지고 명줄도 진짜 오지게 길어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그 시간만큼 남들을 또 괴롭히는 거고 한마디로 악순환의 연속이죠 이야 진짜 미쳤네요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주작이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워 사랑밥